세기의 결혼이라고들 했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딸과 신입사원의 결혼이라니 물어봐 보는 내용 전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운 좋은 남자일 뿐이다 근데 성경씨가 제일 결혼한 게 사랑 재벌이라 그렇다 돈만 보고 결혼한 거다 처음엔 별에게는 말 드려가는데 별의 딸인지 알고 나서 충격받은 그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장수를 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땐 정말 강림 천사 여신이 그땐 정말 강림 만에 하나 네가 먼저 죽으면 나는 딱 하루만 더 살고 따라 죽을 것 같아 내가 네 옆에 있기로 한 거야 난이데 네 옆에 있기로 우리 약속했어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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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l Salesforce 이리 ARE mite 너 그러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